안녕하세요. 슬슬의 데이지쌤입니다. 오늘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사용한 병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이 소재는 갈대종류인데 페일리드라고 합니다. 이 소재를 쓰다듬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새의 깃털을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애완을 쓰다듬는 것 같은 촉감의 소재입니다. 간지럽혀 드릴게요. 간지러우시죠? 그 다음에 소재는 그라데이션한 핑크색감이 도는 안개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유칼립투스라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의 향이 보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나 입을 손으로 문지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렇게 코를 대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병꽂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일 리드를 먼저 꽂아줍니다. 일곱 송이를 이용해서 꽂도록 할게요. 이것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이 줄기가 크로스될 수 있게 크로스되면서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공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서로 사이사이에 꽂아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역시 또 이렇게 사이사이 줄기 사이로 들어가서 형태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입은 조금 이렇게 까줄게요. 테일 리드 사이로 들어가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안개를 사용해서 사이사이에 꽂아주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해서 자이로 사이사이에 붙들고요. 왕훈이 정位가 좀 유지합니다. 그리고 방학생들과 발굴을 손으로 사이사이에 붙은 중간에 붙는 중간에 붙여 ia요. 이렇게UP을 손으로팩rice. 이제 위이 지켜내는 중간에 붙여당이 붙여서 그리고 다시 붙여당을 붙여서 이제 완성되었어요 아주 럭셔리한 화병꽂이가 완성되었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살롱